첫번째 룩은 화려한 프레피 느낌이 나는 화이틴스러운 룩이에요. 스커트랑 셔츠의 볼륨을 살리고 조끼로 타이트하게 마무리해서 핏이 정말 예쁘게 나오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. 평소에 그렇게 잘 입는 룩은 아니지만 가장 좋아하는 룩 중 하나입니다. 은근히 나오는 로맨틱한 무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두번째 룩은 포근한 느낌이 나는 룩이에요. 최근 가장 많이 입는 룩이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그런 룩이기도 해요. 가디건은 최근에 산 제품인데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잘 입어지는 옷이에요. 레이어드도 많이 한 룩이라서 빈티지 느낌도 같이 나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. 세번째 룩은 살짝 발랄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섞인 그런 룩이에요. 이것도 최근에 또 오늘도 입었었던 룩이고 귀마개가 포인트가 되어져서 조금 귀여운 그런 룩인 것 같아요. 제가 치마를 자주 입는데 후드 집업을 매치해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디해봤고 추운 날에는 아우터로 베이지색 패딩을 입고 있어요. 네번째 룩은 심플하면서도 안에 블라우스가 유니크함을 더해주는 룩이에요. 원래 오버사이즈 가디건을 입는데 그 가디건이 없어서 다른 검정 가디건으로 입어봤어요. 좀 안에 블라우스도 반팔이고 가디건도 얇아서 겨울에 입기는 조금 추울 것 같은 룩이고 이것도 조금 하이틴 느낌이 나는 룩이네요. 마지막 룩은 로맨틱하고 화사한 느낌이 나는 룩이에요. 사실 이 룩은 제가 잘 입는 룩은 아닌데 코디 자체가 너무 예뻐서 정말 좋아하는 룩이고 제가 색이 있는 옷을 자주 입는 편은 아닌데 이런 톤다운된 색은 잘 찾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. 머리도 리본으로 반묶음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준 룩입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디를 담은 룩북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정보를 되게 많이 여쭤봐주셨어서 이렇게 한 영상으로 시작하게 되었네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은 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. оп täll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